안녕하세요! 조용희입니다 오늘은 카페인중독 와플 준비했습니다 생크림와플, 소금우유와플, 오레오와플, 아이스아메리카노, 디카페인 콜드브루 라떼입니다 예전에 광고로 먹었는데 여기 와플이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크림와플 상쾌한 맛 정말까지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찍 마셔라 제가 너무 엄청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쩔쩔쩔 착한 맛 쩔쩔쩔 뺄게임 이게 생크림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계란 참기름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설탕 맛있게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안녕!